아 아 아 아 아 저 TV에서 봤어요 봤어요? 네 유정씨 좀 알려면 제대로 알죠? 반만 알아요 반만 우리 중달님 중달님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런 것도 다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여드릴까요? 어 이거 쟁반인데? 아 이거는 뭐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쟁반이요? 쟁반 한번 해보세요 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평화시장 가면 이모님들 다 그러고 다녀요 아 아주머니들 배달하실 때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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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다고요? 평화시장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걸 해야지 아니 세로는 안 되지 말도 안 돼 이게 안 될 것 같죠? 안 돼 이거 이 정도면 중심 잡기 달인의 아 지금 보니까 이분이 뭘 세우려고 이마에 주름을 팼네 아 일부러 어 아니 주름을 패서 접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약간 이거 세우려고 일부러 늙으신 거구나 어? 아 주름이 어렸을 때 어디 쌓는 사람이 어? 구경하고 계셨는데? 그기야 뭐 뭐야? 갑자기? 서주시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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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났어요 병 맞어 병인데? 우리 바로 자기 만나는 거예요? 병 맞어 병이야 이거 또 뭐야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사람을 균형 잡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균형 잡을 수 있을까? 해보세요 제가? 응 저 저 추천합니다 그러면 되나요? 옆으로 앉으셔야 돼요 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네 손님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자 완전히 등을 완전히 대고 이렇게? 네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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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대세요 자 완전히 등 대고 자 완전히 뒤로 대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숨만 안 쉬면 됩니다 자 갑니다 손을 여기 잡으세요 네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오! 요요요요요요 분발로 한다고? 안 돼 안 돼 유저가 3분만 버텨 숨 네 저 숨이 안 쉬어요 좀 참아요 하나 둘 아니 아니요 몰래 몰래 쉬어야지 안 쉬면 안 돼요 네 자 편안하게 됐어 됐어 숨 좀 숨 3분만 참아봐 근데 느낌이 신기해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우리한테 말하지 마 조금만 버티면 기네스에 올라가 우와 잘했다 잘했다 좋습니다 저한테 뭐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사람은 자고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 중심하고 이 중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좀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 안에 내부 장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서리로 그거 뭐 껌이죠 일단은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발에다가? 이건 근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 이 정도는 솔직히 경만이 형도 이거 될 거 같아 아유,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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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났을 때 얘가 안 넘어지게 이렇게 안 떨리고 뒤로 안 가게 해서 잡아놓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쓸 때까지. 아무튼 집중해서 하면 그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스트레스 풀린다고 누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다 접고요. 얘기가 성공했습니다. 그 자리를 알람 고맙습니다. 아빠가 깨지면 연속 못 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 하나 더 올려도 되고. 그건 이제 훨씬 더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럼 세 개도 쉬워. 대박. 도중심 선생님. 정말 단순한 말인데. 진짜 끝까지 하면 되네요. 이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되잖아요. 혹시 어떤 선물을 받을지 정하셨습니까? 저의 1호 팬인 우리 둘째 아들한테 뭔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 비싼 둘째 아들이.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하세요. 아빠랑 악수 한번. 어머나 닮았다. 중심 잡기의 달인 변남석 씨의 아들 변성훈입니다. 변성훈군.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 건 유정 양 때문이죠? 음... 이 말 안 쓰시겠죠? 맞어 맞어 맞어. 조금 있죠. 그 봐. 그 봐. 이게 맞대니까. 제가 먼저 두 개, 두 개 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시죠? 저는 네 개를 쌓습니다. 네 개. 아치. 그리고 유정 씨가. 저도 네 개를 쌓는데 다른 병에. 오케이. 시작. 경환 씨가 성공을 해야 제가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속도 봐봐. 나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대박, 대박. 됐습니다. 저합니다, 이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왜 뛰어. 아,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야, 뭐야.